네 직진 쑥 밟아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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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자로 일자로 그렇지 천천히 빠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밟아요 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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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렸어 다시 빼겠다가요 그렇지 그걸로 했다가 앞바퀴가 미끄렸어요 여기 밟아야 돼요 확 차야 돼요 쳐 쳐 쳐 핸들 풀고 핸들 풀고 고고고 밟아 밟아 안 뒤집어져요 핸들 풀고 핸들 왼쪽으로 핸들 왼쪽으로 아니 그대로 올라가도 돼요 그대로 왼쪽으로 올라가죠 높아요 약간 후진 약간 후진 오케이 왼쪽 왼쪽 밟아야 돼요 쳐야 돼요 미끄러져요 쳐 이거 인정 이거 인정 이거 사라졌어 진짜 이거 사라져 온거다 이거 인정 이거 인정 우와 우와 탑 진짜 좋다 우와 우와 가슴 떨린다 방금 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 좋아 나이스 우와 형 형 형 형 형 나 뒤집힐 것 같아 한스만 많이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좀 sunday Clap 탔어요 형 후진으로 가면 안되나? 후진 후진 사진 찍어줄게요 진짜 뒤집을 것 같아요 스톱 그대로 좋아 스톱 스톱 그대로 이제 직진 나는 그냥 빨리 직진 형 가야돼요 여기서 못돌려요 근데 진짜 올라가실 것 같은데 그대로 왼쪽으로 올라가죠 여기 너무 높아요 약간만 뒤로 오케이 왼쪽 꺾어서 밟아야돼요 밟아야돼요 와 더워 와 미쳤어 이거 인정 이거 진짜 사라졌다 진짜 이건 사라져온거다 미쳤다 와 진짜 좋다 와 진짜 좋다 야 못 갈 것 같았는데 이거 못 갈 것 같았는데 와 우와 우와 됐습니다 우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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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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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쭉 오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디스커버리가 최고네.